음악 탄발! 뭔가요 여기? 여기 뭔가 저희 한참 해외 다닐 때 가던 곳들이랑 많이... 호텔이네요. 호텔. 호텔 H O T E M N TN L 설마 호텔이라고 하겠니? 그래, 설마 했어 지민이 대학원생인데 호텔 왔습니다, 저희 뭐하나요?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패디스 호텔입니다 조선 패디스 호텔 따끈따끈한 호텔입니다 귀도 좋고, 시티 뷰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달걀왕탄의 주제는 호캉스입니다 호캉스 호캉스 수영장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건가? 호캉스 호캉스 호캉스가 아닐 수도 있어 룸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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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방 최초로 각자 각 일방에 각자 다 흩어져서 호캉스 따라 떨어지네 방 탈출 개념 아니야? 그래서 방에 가시면 화상 이게 다 준비가 돼 화상, 우리끼리 연락하는 거구나 줌으로 자, 바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방 배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 방마다 뭔가 다른가 보다 아, 방마다 뭔가 다른가 보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스톱 게임, 사람성어, 속담이 요마라기 참차 잘 보이겠습니다 아, 스톱 게임 아, 스톱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스위트 룸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게임은 턱시벨 맞추기 게임으로 턱시벨 맞추기 턱시벨 맞추기 이거 해놓으면은 안 보고 맞추는 거지 오케이 아, 이거 절대감 우리 중에 절대감 있나? 없어 정국이 아니야? 아, 저는 음은 아는데 그건 몰라요 왜 이를 몰라? 제 이름은 몰라요 자,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 뒤로 보고 있을게요 네 오케이, 뭐, 뭐, 잠깐만 뭐, 어떻게 맞춘다? 여러 개를 칠 거예요 아, 한번 쳐주기 시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봐봐, 봐봐 레이 파솔라시도야 레이 파솔라시도 레이 파솔라시도 사실 질문 때문에 못 듣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어, 아, 듣고 있나 레이 파솔라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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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기억 안 나. 나 지금 비몽사몽해서. 보레미파죠. 여기부터 보여요. 와! 땡! 땡! 완벽하게 쳤다. 이어서 해보세요. 주먹는 거다. 와! 내 권주다. 나 귀엽지? 와! 난 못 쳐지. 와! 침을 잃뻔했어. 침을 잃뻔했어, 진짜. 아니, 레전드네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팀이지만. 안으로 꼽은 게 아니라 진짜. 이거야? 이거였어? 이거 아니었다고? 아니었죠. 와, 진짜 레전드네? 너무 잘한다, 잘한다. 달달하네요.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야, 거의 너 만난 지 한 십 년 돼서. 10년이 제일 못했어. 스위트로 보내겠대. 스위트하게 보내버리겠습니다. 오. 스위트 일단 확보하려고요. 오, 뭐야? 이거 하면 스위트 뭐야? 우와, 진짜. 우와, 스위트. 이게 어려운 거잖아, 이게 어렵죠.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 이제 아픈데 이건 인정이야. 아, 너, 너. 너, 어딘지 알고 가? 저쪽이래요, 저쪽. 야,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와, 너 진짜야. 야, 이거 뭐.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 야. 10주로 가시면 돼요. 10주로? 와, 진짜. 야, 번호도 좋네. 아, 네. 민족인간도 아니고. 좀 보다 갈래요. 아, 오케이. 보다 갈래요. 오케이, 난. 야, 야, 야. 아, 승자의 여유. 짠. 뭐야, 스테이. 야, 여기 스테이. 스테이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바닷과 동기가 되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 번 해볼까요? 아, 또 이거예요? 맞추고 왔어요. 몇 개를 치는데요? 천천히 할게요.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맞춰? 동 Masfte는? 네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어려울 거. 끝났어요! 야, 이게 무슨? 도전해 prepared.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음이냐?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mergedventions 어, 뭐야, 도전해! без댕디 Embаф디 그냥 파란색이지? 내가 고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니다. 안 할래. 천천히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한 번씩 해야 되죠? 또 있어? 또 있지. 아깝네. 도전. 도전. 진짜 뭐야? 이거잖아? 도전. 줄 서야 돼요. 뒤로 가라. 홍조의 기운이여. 스위트의 기운이여. 뒤로 가라. 고맙습니다. 아깝다. 나 마지막 기운이여. 마지막 기운이 좀 올려야 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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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올라갈 배가 없잖아. 아니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마스터세요. 내가 정답 다 알려줬네. 아니 아니야. 아깝다. 나 앞에 가시죠. 기억이야. 아 진짜 아깝다. 마지막만 맞추면 돼. 마지막. 태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어? 뭐야? 도전? 네 도전. 아이씨. 뭔데 뭔데? 뭐 또 고르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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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짜증나. 나 그 앞에 것도 모르겠어. 아. 기억이 안나. 마지막이 뭐였는지. 주황색이 믿어봐요. 주황색? 네. 정답. 아. 길 다 알려주고. 잠깐만. 맨날 이런식이야 나는. 야. 마지막에 근본 없었잖아. 랩 진짜 중요해. 마지막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랩 끝이 아니잖아, 원래. 마스터 스위트. 자, 가라. 마스터 스위트 하고. 마스터 스위트? 오, 예. 마스터 스위트? 오, 예. 이걸로 시비가 다... 방에 의미가 없겠다. 이거를... 아마 쓰지는 돈이 갈래. 어, 여기 약간 되게... 느낌 새롭다. 그치? 그게 문제예요. 방이 문제예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 그렇겠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길래요? 네? 따로 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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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진행이 나와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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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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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릇 빨리. 자, 여기가 상한다. 역시 출연자가 제일 편해. 수돈 게임 가겠습니다. 수목? 수돈요? 아, 이까지, 이까지 안 왔어. 네, 다. 아, 이까지 안 왔어. 처음 피하는 거 아니야? 두 개 맞춰야 된다고요? 두 개, 바로. 먼저 두 개.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아렘. 하나, 둘, 셋. 자카라탕. 넷. 아, 이건 모른다고? 아, 진. 말레이시아 이거 몰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스톤?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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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스톤 왜 모르지? 첫 글씨 한 번만 알려주세요. 모를 것 같아, 들어도. 코. 코. 아림. 아림. 코알라룸푸르. 그래, 너 외웠잖아. 이런 거 막. 아미 여러분들은 되게 서운해 안 하셨습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공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 있지? 있죠. 커트리다 말로 나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자, 다음 문제요. 롤루에이스는? RM. RM. 오슬루. 오케이. 아, 롤루에이스. 아, 다행이다. 스톱게임이 이제 나와서. 자. 쥬니어 스위트. 쥬니어 스위트. 아, 나이스. 승자들은 여기로 지켜. 아, 달달해. 아, 스위트 달달해. 어깨 걸고 가자. 자, 형은. 브랜드, 마스터, 베이돌. 와, 이 정도도 이름이 대하거든. 왕이 진짜 많구나. 그만해. 이름만해, 그만해. 그리고. 맨 마지막이. 맨 마지막이. 맨 마지막이 작은 방향이. 그만, 그만.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그랜드 마스터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속담. 롤루 말하겠습니다. 아, 큰일이야. 알아서, 하지 마세요. 아까, 아까 벨이 오히려 더. 두 개? 두 개. 오케이. 자, 가는 날이. 진.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오, 맞아. 다음. 개똥동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한 번은 아닌데. 왜? 나는 개똥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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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국이. 나 오늘 뭐 나사나. 왜? 개똥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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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염기가 남아있어. 아, 염기가 남아있어. 개똥동대. 따까딱하다. 응, 다운로드. 다음. 개똥동대. 개천에서. 진. 개천에서. 진. 진. 진영 먼저. 아마 그. 진영 먼저. 진영 먼저. 유니콘인가? 진짜. 내가 정말 섭섭해. 내가 하고 뻔히 들었으면서. 말인가? 공동대. 공동대. 내가. 훨씬 쉽게 무너진다. 진! 봉든 탑이 무너진다! 봉든 탑이 더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나 지금. 응. 몰라, 나 아무것도 못 마셔. 와... 금화? 금화 아닙니까? 아니, 형. 자, 이번에는 그린드 마스. 와, 종구여취할검. 이거? 그린드 마스. 내가 조스.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 나머지 두 개가 똑같다고 했거든. 조스 홈인가? 아, 우선 스위트. 밥만 맛있어. 나도 느껴보고 싶어.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땡! 한 번 외쳐보고 싶었구나. 자, 이번에는... 사자성어 할까요? 신조어 할까요? 신조어. 신조어? 아, 나 신조어 안 돼. 왜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이거 쉽네. 네. 아, 쉬워요? 뭐야, 뭐야? 형, 야, 이 형한테 쉬워. 그건 어렵지. 그건 어렵지. 자, 갑니다. 나 공부했다. 박박.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박박이 무슨 뜻일까요? 박박? 박지민. 박지민. 박박이 뭐야? 박지민 박지민? 박지민.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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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걸 실제 쓰는 말이야. 박박은. 야, 그거 쓰면 뭐가 달라져? 아까 정국 씨가 맞히셨잖아요. 아, 나 맞히겠다. 맞아요? 대박, 대박. 정국. 뷔. 야, 너 조용히 해. 뷔. 대박, 대박. 박 박. 박 박. 아, 진짜. 이제는 앞글자 따는걸 시장에서 뒷글자를 따졌나.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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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정한다. 박박. 다음 질문 주세요. 진짜 읽어보신다. 대박이다. 이건 조금 더 쉬운 거. 이게 잘한다고? 당. 모. 치. 당 모. 치? 당모. 당모. 당구 모. 치는 당장. 아 나야 알겠다. 당장... 당하고도 모르는다. 당무치가 뭐야? 이거 진짜 한테 진짜 많이 썼는데. 어, 그러니까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당무치? 와... 진짜... 모르겠네. 와, 나 왜 모르냐? 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당냥... 당장... 이거 그거... 지민! 당하고도 모르면... 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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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다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너 알어? 알어? 와, 역시... 야, 어린은 다르다. 와, 역시 제트세대. 어린은 달라, 어린은 달라. 와, 제트세대다. 힌트 좀 줘봐. 모르겠어. 월드컵. 어? 어? 월드컵? 월드컵? 너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니 모르는데. 치! 치킨 아니야? 치킨. 어? 어? 당... 아싸! 오늘은 치킨이다. 아, 이거 아니야. 당장 모여. 치킨? 치킨! 지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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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예요? 뭐예요? 뭐? 뭐? 일단 해봐요. 당장... 일단 시간... 모든... 치킨. 지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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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비! 비! 아까도 개! 미안하다. 당장 모여 치킨 먹자. 땡! 야, 괜찮다. 박박. 형,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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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자, 당이...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당근이지. 당근이지. 모두에게... 당근... 당근이... 모이면 치킨이지. 뭐예요? 야,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이 어떻게 모이면 치킨이야? 바꿔주는 거? 모이면이 아닌... 뭐예요? 뭐예요? 뭐... 아, 나 알겠다. 뭔데? 아, 짐이 나왔어. 해봐요. 나 이거...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합시다. 나 들어도 모르겠는데? 나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 약간 좀... 받아먹기 해야 되니까. 이거 약간... 빼먹을 만큼... 퇴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알려주세요. 뭐예요? 당근 모이면 치킨 맞죠? 그러니까, 너 무슨 치킨 좋아해? 당근이 치킨이면 다 좋지. 아... 맞아. 진짜... 야, 진짜...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 되게 궁금해, 여러분. 야, 야. 어려워요? 야, 들어가 봐. 쉬운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 이게... 당근 씨는 해야 돼요? 조용히 봐. 다음 문제.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거. 재밌는 거 같아. 아니, 이게 딱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웃기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웃길 것 같아. 이거 한다. 알 잘 딱! 깔쓰, 사베! 깔쓰, 사베! 깔쓰, 사베! 깔쓰, 사베! 지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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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저는 기회를 한 번 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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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지민! 아, 했어. 슈가, 슈가. 지민!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비 목소리가 제일 컸어. 저는 목이 아픈다. 아니, 근데 나도 목이 너무 아픈데. 근데 비는 아까 몇 번 했으니까 지민하자. 맞아, 저 진짜 안 할 거 아니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 슈가. 오, 찬자! 와! 나도 이거 알아. 알림, 알, 알, 잘 닦아, 센, 알, 잘 닦아, 센, 알, 잘 닦아, 센. 알아서, 잘 닦아, 센, 알아서, 잘 닦아, 센. 다음. 나도 이거 알아. 자, 다음 들어갑니다. 살짝 어려워, 이거. 주불. 뭐? 주불. 주불? 주불? 주식불.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 주식불? 주불? 이름 부르세요, 이름. 주불? 일단 그냥 말해볼까? 비. 주식이 불타요. 야, 좋은 거야.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내 주불, 내 주불, 이렇게? 주가. 왜 그래? 내 주불. 왜 그래? 왜 그래? 지민. 주말에 불러. 주가, 주가. 주문불가. 근데 뭔가 되게 그렇다고 나와. 예능 보는 것 같아. 근데 더. 비. 더, 더, 더. 주기적으로 불타요. 왜 자꾸 애를 태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주묵, 주땅, 불. 아, 비. 주묵, 불. 주묵, 불. 주묵을 왜 불러? 잠깐만요, 거의 다 왔어요.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니, 아니. 주지 마시라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 다른 문제로? 정답은 뭔데, 궁금해. 자존신들이 있어서. 아니, 그냥 씨를 떼어줘요. 그럼, 다른 거를 넘어갈게요. 주가, 주거 불가. 아니, 아니. 그런 거 안 돼요. 아니, 힌트를 주고 하세요. 아니, 아니. 다른 문제로 갑시다, 우리. 알겠어요. 뭔데, 이거 뭐예요? 정답은 주소 불러. 주소 불러? 주소 불러? 다 왔는데. 진짜,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주소 좀 이루자 합니다. 오늘 아놈? 오늘 아놈? 오늘 아놈? 오늘 아놈? 오늘 아놈? 오늘 아놈? 땡. 내일 아놈? 힌트! 오가 감탄사 오예요. 아, 그래요? 오! 오! 놀 줄 아는 놈? 놀 줄 아는 놈구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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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 줄 아는 놈! 주민! 주민! 오늘 아놈? 아니, 잠깐만. 주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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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주민! 주민아! 주민아! 정확히 들어보게. 오! 놀 줄 아는 놈! 비! 비! 너무 용이 아니에요. 비! 안타깝! 안타깝!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타깝! 안타깝! 가위바위보! 그래, 네가 먼저 하고 맞네. 갑자기… 틀릴 것 같아, 놀 줄 아는 놈인가? 정답! 놀 줄 아는 놈이네, 아니에요? 형,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것도 쉬운 거 하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점 점 매 점 매 추 아 정말 추 점이에요. 야 야 야 야 들려주세요. 점 점 미음 제가 자 바로 맞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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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빡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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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오늘 안 온. 빡, 빡! 여러분, 오늘 안 온. 빡, 빡! 근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되게 의상하지 말고. 박, 일단 이어가 Richard. 그건 잘 모르는 말 했는데. 그래서 Wähberry. 진짜 쉬운거 하겠습니다. 너무 쉬우면 또 잔여선생 legend Abe saying that strictly君 Fucking Hai. 다 된 죽에 지민. 밥 된다. 다 된 밥에 아, 다 된 죽 다 된 죽에 잿분이다. 그건 다 된 밥 아니예요? 다 된 죽이네요. 뷔 다덴죽에 간장 한 스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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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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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덴죽에 콧바뜨린다 콧바뜨린다 아 아파서 멍어라 먹을 줄 아는 놈 콧바뜨린다 까마귀 날자 시민 배 떨어진다 이건 쉬운거 쉬운거 적당한거 황소 뒷걸음 팔찌이 맞으면 진짜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진짜 뒤에 서지마요 황소가 뒷걸음치다 어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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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뒷걸음치면 이거 안 떠 아 진짜 황소 뒷걸음치면 안 자요 압니까 형님 알지 형 알아요 아니 나 조용하잖아 나는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 훈민정우 합시다 훈민정우 우리 이걸로 한편 내자 그래 이걸로 한편 내도 되겠는데 두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쉬운거부터 할까요 네 자 ㄱㄹ ㄱㄹ ㄷㄹ 아니 훈민정우 게임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거라면 니가 빡빡 저 할께요 아 초성게임이에요 자 갑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갈까 빡빡 독종 도전 도전 비음을 외치고 하래 야 불이 무조건 외쳐야 돼 이거는 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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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음이 뭐야 비 비 비 비음이 뭐야 비 피음 비 피망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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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호텔 방이 정해졌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자 이제 힘을 들었죠 자 이제 가자 아니 1편 나왔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레버 5 으 야 뭐야 왜 이렇게 거 이거 흥 당연한데 침실도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있는 건가? 좋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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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귀 미쳤는데? 와, 좋네! 뭐야? 한번 볼까? 야, 빨리빨리 안 와! 야, 좋은데? 야, 빨리빨리 안 와! 와, 경치 좋다...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뭐야? 야 뭐 하면 돼요? 이것이 대박입니다. 어 카드가 있네요. 그가 있어요? 네, 큐카드? 큐카드 한번 봐볼까? 자, 호캉스입니다. 제로게잉? 제로게잉? 뭐야? 아, 얼마인지... 아, 게임키 이런게 있구나. 와, 미친거 아니에요? 설마 있는 돈을 다 써라, 이런건가? 뭐야, 메뉴 뭐야? 다 시켜 먹어야지? 다 시켜 먹어야지? 와, 메뉴... 메뉴 미쳤는데? 어, 메뉴 바로 시킵니다. 와, 근데 너무 비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챙겨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주어진 호캉스 속 객관 속의 한도를 0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얼만데요? 한도가 얼마지는 안 알려드리죠. 와우. 한도를 0으로 딱 맞을 경우 여러분께 700만원을 엠구레인에서 드립니다. 와, 진짜야? 와우. 와우. 진짜? 야, 거의...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 야, 613만원 아냐? 아냐, 613만원이야. 아니, 얼만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 아니, 얼만지 알아야지. 아니, 근데 얼만지 알아야지. 아니, 얼만지 알아야지. 정국 씨. 정국 씨. 정국. 호. 남준. 혁진. 휴가. 비. 지민. 이 순서대로 하늘을 쓰시고 마지막에 피시가 지민 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 씨.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0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을 안 알려 드리고 투정 금액만 알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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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방안에 힘차 있나?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 700만원이라고 해야. 700만원이라고 해야. 7000만원. 700만원이라고 해야. 아 예 여러분 예 아 저희가 나와서 매번 보이시죠 에 아 면을 보시면 나 상당이 있는 쭉 으 으 저기요 조회 가족이라고 스마 그 식자가 10월 2 그 아 열 땐 절대 월요가 15만 원이다. 월요가 미친놈. 야, 10배야. 10배야. 10배, 10배야. 자, 월요커피 2장씩이나 40만 원이다. 아, 진정하게 10배야. 아니, 가격은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야, 누구부터 시켜? 저구부터 시켜 놓은 거 아니야? 나부터 시켜야지. 어, 빨리 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시키면 돼? 어? 야, 시키면 돼? 그럼, 나 먼저 시키러 간다. 나, 나 56만 원 치 시킬게요, 56만 원. 야, 2개 시키라, 최대한 돈 좀 빨리 쓰게 해. 아니, 그러니까 2개 시킨 게 56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건 맞지. 잘했어, 내 새끼.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 아하. 아하. 56만 원 치? 3, 4, 2, 0. 네, 그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 룸서비스요.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이, 재밌네. 일단 이거는 여기다 놔둬도 되겠다.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 나는.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거 같아. 야, 700만 원 아니라니까. 그건 얼만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풀어, 야. 알비살 짜파구리랑요. 뿌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아, 뭐 먹지? 아니, 뭐, 뭐 하지 또? 우와! 야, 진짜 허깡성한 거 같아. 진짜 허깡성한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난 지금 너무 더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